우리나라 항공사 11개 중 에어부산의 안전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사별 안전수준을 평가한 결과 에어부산과 에어프레미아, 아시아나항공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취약 분야의 감독 역량을 집중하는 위험기반 감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안전수준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플라이 강원, 에어 인천은 전체 항공사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항공기관 접촉과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착륙 중 활주로 이탈 등의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항공사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늘부터 항공사 사고 현황 등의 안전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국토부는 올해 항공안전감독을 국제선 증편에 따른 변화관리, 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준수 등을 위해 현장 위주로 전환합니다. 기본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특별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분야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항공안전민간전문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자문단은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관과 운항, 정비 등 분야별 점검조를 구성해 감독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과 운항, 정비 등의 안전 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과 운항, 정비 등의 안전 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은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감독과 운항, 정비 등의 안전 정보를 할 계획입니다.